사무엘이 이르되 여호 와께서 번제와 다름제 쌀의 그의 목소리를 통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 와께서 번제와 다름제 쌀의 그의 목소리를 통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 와께서 번제와 다름제 쌀의 그의 목소리를 통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